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팬카페 영웅시대 부산 마이 히어로가 따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일 부산 북구는 지난 9일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 부산 마이 히어로가 북구청을 방문해 치약계층을 위해 10kg짜리 백미를 무려 100포나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탁받은 상품은 13예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치약계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임영웅 시대 부산 마이 히어로 측은 그동안 임영웅의 노래로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기에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추운 겨울철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선행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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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